음악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종계를 섬기고 있는 설도궁 목사입니다 오늘은 등대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비유한다면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작은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 불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자초하게 되면 모든 것은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배가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등대는 섬이나 항구, 해안선 등에 설치해 놓은 항로 표시등입니다 낮 동안은 탑의 색깔로 밤에는 강한 불빛을 비추어서 위험한 곳을 알려주는 것이 등대입니다 안개가 많이 낀 날은 소리로써 알려주는 안개의 신호소가 있고 암초나 침몰선 같은 위험물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는 부표를 물 위에 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켜야 합니다 등대는 등불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등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등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생활할 때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들여다 놓고 살림살이와 소품으로 집을 채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가구라도 꼭 필요치 않은 가구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가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은 아파트를 보면서도 특별히 사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을 품격 있게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가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 빛이 된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여 성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성전의 영적인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할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단이요 두 번째는 정결의식을 위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란 바다같이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물통을 가리키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한 곳이 바다요 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 마련된 성물이 바다입니다 이 물은 바로 제사장과 레이윈들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도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바다의 물로 자신의 몸을 씻음으로 성결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중생과 성화이기에 성전에는 반드시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핵심은 등대와 진설병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정식을 따라 열 개의 등대와 진설병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성막 안에는 가지가 일곱으로 갈라진 오직 한 개의 등대만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열 개의 등대를 성소 안에 좌편과 우편에 세로 방향으로 다섯 개씩 마주보게 했습니다 성막에서의 등대수나 성전에서의 등대수나 개수는 다르지만 바로 등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상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교회가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패한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마치 교회가 자선단체의 일을 해야 하고 교회를 마치 목사가 하는 사업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들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등불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빛이 되어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실천해야 할 기능이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조명으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